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그 외의 몇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이 부활할 걸 확신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또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받으려고 향류를 준비했다가 찾아가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됐습니다 왠고하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구 힘으로 굴려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지는 뒤에 그 무덤문을 봉인을 쳤고 그리고 로마 군병이 24시간 파수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여인들로서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릴 것이며 또 로마 경비병의 경비를 어떻게 뚫을 것이며 여러 가지 정황상 이들이 무덤에 돌을 굴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향류를 바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덤의 문을 열 수가 있겠는가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려 속에 염려하며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보니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덤 문이 큰 돌이었다고 그랬는데 누군지 그 돌을 옆으로 굴려놨던 겁니다 이들은 아연실색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걱정만 우려만 긴장감을 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느냐 그분은 벌써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라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왔지만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이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일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스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과 유일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근거된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덜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가감없이 거부함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한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뒤늦게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직접 그분을 보지 못하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아라 도마는 비로소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이 사건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거부감과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나팔수로 변하게 됩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사망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이어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사망권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덤처럼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둔 악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실망하여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점의 장사 지내자 실망하여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다른 제자 몇 명도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베드로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칭암받을 만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 그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 결국 옛날 신세로 돌아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주일 날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실망하여 옛날 옛적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서 자기의 상식과 경험 지식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허탕만 쳤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고기를 애운 것이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힘이 많은 고기가 잡혔고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분이 누굴까? 내가 나의 경험과 상식과 어부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서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아는 말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이분이 과연 누굴까? 하고 정신이 차려서 눈을 번쩍 뜨고 보니 그분이 바로 자기가 떠났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요한 모음 21장 15절 이하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 양을 쳐라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던지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유 목사야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성도야 여기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물으심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실패하여 실망하여 옛날에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외면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씩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앞에 실망감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무기력,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 때문에 큰 실망감을 가지고 본업을 찾아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상지시키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베드로의 삶을 전환시키는 예수님의 능력 바로 실패한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공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든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총망라해서 총동원해서 노력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는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망감에 사로잡히고 주민을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갔거나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실패한 분이 오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십시오 그분은 실패를 성공으로 맹목적인 삶을 목적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입니다 이들도 역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자 그들도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을 믿다가 낙심하여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두 제자처럼 발길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불신앙에서 신앙의 삶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모든 일이 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반대의 결과가 보여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사실을 철저한 실패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시간들을 후회하며 앞으로의 일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종착지라고 판단한 두 사람은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스승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육신의 눈으로만 십자가를 판단했고 주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글로바라는 제자가 말합니다 여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는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설명해 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번개같이 번쩍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로 자기들이 실망했던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엠마으로 가던 두 제자는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이 믿음의 삶으로 전환되며 세상을 향했던 인생이 예루살렘 고룩한 성질을 향한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의 생각이 열렸을 것이고 그들의 눈이 열렸을 것이고 그들의 심령이 열렸었는 걸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명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고 생각을 열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사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주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세상으로 갔던 방향이 이제는 다시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금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실망하여 자기의 본업을 찾아 갈릴리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던 시몬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명을 되찾았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 성도의 본분이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찾아야 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결국 낙담하여 그들은 모든 것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불신앙의 길로 걸음을 옮겼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다시 방향을 전환하여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 한 번에 부여된 인생을 위대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어려운 일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는 일이 참으로 최대의 가치며 최상의 목표요 목적이지만 그러나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던 제자들 그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따랐고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귀신을 쫓긴 밖고 놀라운 은내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고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니 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맥없는 삶을 살아발 수밖에 없으며 힘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으며 그저 목적이 목표가 불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의 기초는 누구에 의해 쓰임받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마귀 사탄에게 쓰이면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이오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여건이 보잘것없고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전생애를 투자해서 주님의 영광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다메색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 증거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보금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것이므로 보금을 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귀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난 기쁨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로 인하여 온 경제적 환란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될 때 실패하는 우리를 승리자로 성공자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주님의 일에 임명받아 그 일을 완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죽음의 그림자 같은 세력이 주님의 능력 앞에서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실패한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성공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실망하여 세상을 향하던 여러분의 발걸음이 믿음과 소망의 발걸음으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억압하고 여러분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가두고 있는 무덤 같은 이런 두려운 상황들 이 막혀진 돌무덤의 이 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장애물들이 없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사망권 생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